자 바로 여기서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을 지금 바로 한번 해봐야죠 자 받자마자 자 지금 전세계 사람들이 여기서 언박싱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저도 한명일텐데 한번 봅시다 자 고프로가 나온 날짜는 오늘이죠 바로 2017년 9월 28일이구요 고프로 히어로 블랙입니다 식스구요 파이브 때와 마찬가지로 포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포장이 플라스틱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자 고프로 식스를 지금 받자마자 자 케이스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프로 보시면 기존에 파이브하고 똑같이 생긴 고프로 식스가 여기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언박싱이니까 성능은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삼각대 귀여운 삼각대 마운트를 할 수 있는 삼각대죠 오우 오늘 이거 들고 저희 투어 하나봐요 에이 귀여워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역시나 마운트를 또 따로 할 수 있는 아휴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운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네요 붙일 수 있는 마운트 오우 메모리 카드까지 오우 센스쟁이들 자 메모리 카드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바로 스마트폰에 연결해 가지고 쓸 수도 있구요 여기 보시면 음 아우 요런 캡 마운트도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고프로 파이브하고 조금 달라진거는 요거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으흠 퀵스토리라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그 고프로의 퀵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나봐요 그래서 지금 원래 4K 까지가 불러들어오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성능같은거 나오는데요 퀵스토리가 어썸비디오 오토매틱 아마 4K 까지 불러들어올 수 있나봐요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 요번에 좀 더 자랑을 하는 것 같구요 4K 60P가 됩니다 요번에 아이폰 그리고 노트 V30가 다 표준화가 되고 있는데요 4K 60프레임으로 하게 될 경우는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가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음 고프로 5보다 성능이 2배 정도가 좋아졌다고 하구요 넥스트 레벨 비디오 스테빌라이징인데 고프로에서 아쉬웠던게 바로 이 스테빌라이징 기능이었어요 어 소니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액션캠 판매가 늘었는데 고프로 5의 아쉬운 점이 6에서 많이 보완됐다고 하니까 직접 써봐야겠구요 베스트에버 이미지 퀄리티는 GP1 CPU로 성능이 또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뭐 보여진거는 여기 이게 다 인데요 말보단 역시 써봐야겠죠 아하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운트가 있어요 이 마운트 또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푹신푹신한 요건 뭐죠 아 서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쓰라고 하는거 같구요 여기도 이렇게 또 마운트가 달려있구요 이거는 이제 방수팩인거 같죠 비올때 패키지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언박싱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계 사람들이 언박싱을 지금 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여기서 지금 받자마자 만들고 있는데 아우 인터넷만 되면 진짜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고프로 6 여기까지 언박싱을 해봤구요 좋아요 일단은 퓨전이 저는 사실 지금 3D 360도 카메라의 퓨전이 기대가 되는데 퓨전 그리고 전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 덜어낸 카르마가 새로 또 나왔다고 하니까 어 주로는 저는 안 살거에요 근데 퓨전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가 되구요 언박싱을 했으니까 이제 언박싱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분위기를 한번 느껴 보시면 이런 분위기에요 장난 아니죠 헤헤헤헤 지금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언박싱을 지금 하고 있는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프로 6 오픈 런칭쇼에서 저는 우키는 TV 우키였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영상들은 제가 따로 또 올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일단은 오늘 이걸 교체해서 한번 써볼 텐데 5하고 6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변신하러 가겠습니다 안녕